안녕하십니까. 해외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제2강 계속 해외옵션 매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지난 강의 때 제가 첫 강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강의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저렇게 하는 게 낫겠다, 많은 반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방송 중에 제가 하나 고칠 것이 뭐냐면 목소리를, 발음을 좀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빨리 안 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외옵션 매도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십시오. 또 그리고 문자, 샵, 문자 메시지 샵 377 누르고 박명균을 치시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가 안내가 됩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일단 알아야 내가 면장을 합니다. 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1강 찍으면서 이것저것 분석한 거예요. 실은 오늘 강의 목차가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면 속도가 빨리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능한 이해를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진도 못 나가면 또 다음에 나가기로 하고 그리고 진도를 좀 가능한,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처음 듣는 분야니까.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게 뭐 배웠습니까? 옵션 매도의 비유. 뭘 배웠어요? 뜨거운 여름날의 얼음덩어리, 또 차가운 겨울날 얼음덩어리, 또 아침 안개처럼 저절로 옵션 가격은 사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들어와요. 전문가님, 가격이라는 것은 올라야 수익이 아닙니까? 삼성전자 예를 들면 현재 8만 원인데 8만 1천 원, 모든 제품은 올라야만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개처럼 얼음덩어리처럼 녹아버리면, 가격이 없어지면 손실이 버린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들어와요. 당연한 의구심을 수 있어요. 옵션 가격은 사라진다고 했는데 그러면 손실 아닌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선물 가격, 또 옵션 가격 자체에 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옵션 매도의 장점을 몇 개 더 설명하고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선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익이 생긴 투자. 지금 여기서 핵심은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이 지금 상승했을 때 수익이 내는 겁니다. 옵션 가격과 선물 가격이 개념 자격이 좀 혼동 쓸 수 있어요. 올라야만 수익이냐, 하락해야만 수익이냐, 그럼 지금 모든 초보자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선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현재 원유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70달러 정도 손에 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거죠. 선물은 양방향 구조입니다. 오르냐, 내리냐. 오르면 매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 가격이 지금 현재 내가 어릴 것 같아. 매수했어. 그러면 80달러 되면 10포인트만큼 이득입니다. 선물 매수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거 확실해요. 그다음 콜옵션 매수. 이제 콜옵션 매수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매수라고 하는 것은 콜옵션은 옆에서 들어본 결과 선물이 상승하면 수익이더라.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물음표예요, 물음표. 선물 가격이 상승해도 손실날 확률이 상당해요. 지난 시간에 확률적으로 옵션 매수가 매도에 비해서 불과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85%는 다 매도가 이기는 거예요. 콜옵션 매수, 예를 들어서 80달러. 현재 원유가 70달러인데 80달러 될 거라고 투자한 사람이 있어요. 콜옵션 매수한 분이 계셔요. 1인 콜옵션 매수 또 나중에 회차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행할 겁니다, 강의를. 그런데 지금은 듣다 보면 이게 콜옵션 매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콜옵션 매수를 80달러가 될 거라 생각하고 80을 딱 찍어서 이걸 행사가라고 그래요. 나중에도 배우는데 이 행사가 80을 찍어서 콜옵션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가격이 계속 올랐어. 78달러까지 올랐어. 그럼 선물은 많이 오른 거잖아요. 70에서 78달러까지 올랐으면. 그런데 콜옵션 매수는 꽝이에요, 꽝. 손실이에요. 80달러 이상 넘지 않으면 80달러까지 와도 손실이에요. 투자한 만큼 다 손실이에요, 콜옵션 매수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상승일 때 콜옵션 매수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수익이 꽝 될 확률이 더 커요. 제로가 될 확률이 더 커요. 그다음, 푸드옵션 매도는 또 확실해요. 선물 매수. 푸드옵션 매도는 뭐냐. 이쪽에서 지금 40달러입니다. 현재 70달러인데 40달러가 안 될 것이라고 패팅한 것이 푸드옵션 매도예요. 그런데 선물이 올랐어. 71이든 70이든 80이든 올랐어요. 그러면 이 푸드옵션 매도는 확실하게 처음 패팅한 것만큼 그대로다 수익이에요. 확실해요. 선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익이 생기는 투자. 확실한 것은 선물 매수와 푸드옵션 매도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콜옵션 매도. 콜옵션 매도는 뭐냐면 80달러까지 안 될 거라고 패팅한 투자자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선물이 상승하면 80달러에 가까워지잖아요. 70에서 지금 78, 79, 80이 가까워져. 그러면 손실을 봐야 돼. 그런데 아니야. 뭐예요? 선물 가격이 상승해도 수익률 확률이 더 높아요. 푸드옵션 매도는. 지난 시간에 1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콜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비중에서 수익률 확률이 옵션 매도가 몇 프로 정도? 85% 정도 옵션 매수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선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익이 생기는 투자. 확실한 건 선물 매수 또 푸드옵션 매도 확실하는데 콜옵션 매수하고 콜옵션 매도는 이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콜옵션 매도 이길 확률이 더 커요. 콜옵션 매수 질 확률이 더 커요. 이게 옵션 세계입니다. 또 이번에는 선물 가격이 이번에는 하락했을 때. 선물입니다. 선물로 두고 본 거예요. 선물로 두고 봤을 때 선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익이 생기는 구조. 당연히 현재 70달러야 원유가.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60달러 선물 매도를 진입했으면 60달러 되면 10포인트 이득입니다. 선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선물 매도는 확실하게 수익이에요. 또 하나 콜옵션 매도 확실하게 수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80달러까지 절대 안 될 거라고 콜옵션 매도자가 배팅했어요. 그런데 사자마자 하락했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상승입니다. 이득입니다. 그런데 푸드옵션 매수와 푸드옵션 매도는 또 물음표예요. 무슨 말이냐. 선물 가격이 하락했어요. 푸드옵션 매수자는 뭐냐. 푸드옵션 매수자는 60달러까지 하락할 거라고 배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물이 70달러에서 68달러까지 하락했어. 8포인트이면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겁니다. 그러면 푸드옵션 매수자는 좀 수익이 나야 되는데 68달러에서 멈췄어. 혹은 60달러까지 왔어. 60달러에서 멈췄어. 10포인트만큼 하락한 겁니다. 62포인트가 8포인트였죠. 62, 60까지 하락했어. 그러면 푸드옵션 매수는 떨어진다에 배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나야 되는데 선물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60에 멈춰버리면 다 꽝입니다. 이 푸드옵션 매수자가 수익을 내려고 하면 59달러. 59달러,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선물 가격이 하락했지만 푸드옵션 매수자 수익이 날 확률이 크지 않아요. 그다음 푸드옵션 매도 60달러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배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원유 가격이 하락해서 62달러까지 왔어. 60달러까지 왔어. 그러면 현재 70달러에서 60달러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배팅했으면 손실을 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60달러까지만 오면 다 100% 이득이에요. 60달러 이하로 어느 정도 59달러, 58달러 그 정도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비교하면 옵션 매도가 그만큼 위리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또 뭘 벌어오냐. 가격 자체를 가지고 가격 자체 수익이 생긴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을 가지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지금 올라야 수익이냐 하락해야 수익이냐 잘 모르기 때문에 가격 자체 선물 매수, 옵션 매수. 무슨 말이냐. 선물 매수. 아까 70달러야. 가격만 보고 보는 겁니다. 70달러에 매수했어.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80달러가 됐어. 상승했어요. 그러면 선물 매수는 10포인트 말고 수익입니다. 또 옵션 매수. 이번에는 가격을 보겠습니다. 옵션 매수자 가격을 예를 들어서 한 80달러짜리를 10만 원에 들어갔어요. 10만 원에 매수를 했어. 그러면 수익이 나려면 이게 11만 원, 12만 원 돼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즉 가격 자체에서는 옵션 매수, 풀 콜 옵션 매수이든 푸드 옵션 매수이든 가격이 오르면 수익입니다. 10만 원짜리가 11만 원, 12만 원. 또 이번에는 가격 자체가 하락했을 때 수익이 생기는 투자. 가격이 지금 70달러에서 60달러 하락했어요. 그러면 선물 매도 당연히 이 10포인트만큼 이득이겠죠. 또 옵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 옵션 매도 처음 진입한 사람이 10만 원짜리 진입했어요. 10만 원짜리. 그런데 이 가격이 9만 원, 8만 원 그러면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제 감 잡아야 됩니다. 옵션 매도는 지난번에 강의했던 것처럼 사라진다고 했어요. 가격은. 그러면 옵션 매도 진입한 사람은 가격이 10만 원에서 9만 원 가격 자체를 보면 8만 원, 7만 원, 0원까지 오면 이 10만 원 다 이득인 거예요. 그걸 다시 한 번 정리해 봤습니다. 옵션 매수, 이제 직관적으로 보십시오.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옵션 매수는 콜 옵션 매수와 푸드 옵션 매수가 있어요. 가격이 처음에 진입할 때 10만 원이었어. 그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되어야 옵션 매수자는 수익입니다. 가격 자체만 두고 보면 이론상 옵션 매수는 손실은 10만 원 한정이에요. 이득은 무한이에요. 이득이 무한이라는 것 때문에 개인들이 국내 같은 경우는 옵션 매수만 합니다. 옵션 매도는 처음에 10만 원에 진입했어요. 가격이 5만 원, 2만 원, 나중에 0원이 되면 그때서야 다 10만 원 먹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이익은 10만 원에 한정돼 있어요. 처음에 진입한 이 10만 원만 자기 걸로 수익으로 챙기는 거야. 그런데 이론상 손실은 무한해요. 1강에서 말했죠. 증권세 가면 지금도 전해보세요. 옵션 매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가능한 옵션 매수하세요 그래요. 이 이론 때문에 손실은 무한하다. 이거 오늘 제어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결국은 이 말에서 힌트가 있는 거예요. 돈 벌려면. 오늘 방금 지난 시간에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고민했던 거. 왜 가격이 떨어지는 데 이득이지? 결론, 옵션 매도는 가격이 이렇게 하락해야 안개처럼 사라져야 얼음 덩어리처럼 없어져야 영혼이 되어야 수익이 된다는 거. 이게 옵션 매도 가격에서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해외 옵션 매도의 장점을 몇 가지 배웠어요. 분산 투자 가능하다. 국내 옵션 매도 비교해서. 그다음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다. 그다음에 정확한 진입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이 난다. 그다음에 확률적으로 옵션 매수자에 비해서 옵션 매도자가 85% 정도의 수익을 가진다. 의의를 가진다라고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게 지난 시간에 약간 설명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이거 5번하고 7번하고 8번.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8번이.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한다. 6번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시간은 옵션 매도자의 편이다. 여름날 얼음 덩어리처럼. 겨울날도 마찬가지로 얼음 덩어리처럼. 아침 한 개처럼. 시간이 지나면 옵션 매도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하는 말이 뭐냐. 이걸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한다. 대체 이 프리미엄이 뭐냐. 이걸 한번 보자고요. 프리미엄은 영어 사전을 보면 보험료, 할증료 이런 용어가 붙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프리미엄은 그냥 쉽게 옵션 가격입니다. 다른 어려운 용어 쓰지 마시고 프리미엄이 뭐다. 옵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6월 7일 5시 한 30분경에 정리한 거거든요. 그때 현재 9월물 원유 선물 가격이 67.7년 정도 됐습니다. 9월물입니다. 9월물 선물은 월물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이때 9월물 푸드옵션 행사가의 50짜리가 0.26 즉 260달러 정도 돼요. 이 가격 자체가 0.26 260달러가 그냥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옵션 가격이구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옵션 하신 분들은 프리미엄, 프리미엄 그런 말을 자주 쓰거든요. 그냥 옵션 가격이다. 그러면 아까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수자입니다. 260달러를 옵션 매도자에게 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서 70입니다.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50달러 정도 됩니다. 50달러. 한참 20포인트 아랍니다. 그럴 때 옵션 매수자는 뭐냐면 행사 50입니다. 50달러까지 하락할 거다 생각하고 진입하는 사람이에요. 옵션 매수자는. 그럴 때 가격이 260달러 선에 형성돼 있어요. 옵션 매수자와 옵션 매도자의 효과가 260달러에 형성돼 있어. 그러면 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도자에게 260달러를 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게임 자체를. 옵션 매도자는 처음부터 260달러를 옵션 매수자에게 받고 거래를 시작해요. 처음 게임할 때부터 내가 축구할 때 한 골 내가 먹은 상태에서 아니 상대방에게 골을 넣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 자체를. 얼마나 유리해요. 옵션 매수자는 승리하려면 260달러까지 준 것까지 포함해서 자기 의도대로 가야 돼. 선물이. 그런데 옵션 매도자는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260달러 바꿀 게임 시작해요. 처음부터 옵션 매도자가 유리한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장기나 바둑이나 붙을 때 한 수 양보한다 그러잖아요. 잘한 사람들이. 그런 논리하고 좀 비슷해요. 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도자에게 이 220달러 주고 게임 시작하는 겁니다. 옵션 매도자는 220달러 옵션 매수자에게 바꿔서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계좌에 220달러 들어와 있어. 나는 그 자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총 자금에서 얼마나 유리한 게임이냐고. 이게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옵션 매도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 손익 계산이 단순하다. 주식도 좀 그럴 수 있어요. 주식도 이러면 비슷해요. 왜 이걸 장점으로 내가 썼냐면 큰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옵션 매수를 어려워한 분들이 계셔. 옵션 매수는 뭐 해도 복잡하다 글더라. 그게 아니라는 거. 손익 계산 단순해요. 처음 진입 시 의도한 수익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월물 원유 선물 가격이 10월물이라 있습니다. 67.82일 때 10월물 콜옵션 행사가 100개. 이게 현재 가격이 얼마? 67.82일이에요. 10월물입니다. 10월물. 앞으로도 몇 달 남았습니다. 저 높이 행사가 100이에요. 지금 이 67.82. 70으로 잡읍시다. 70달러인데 100까지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십시오.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이때 콜옵션 행사가 100가격이 0.13이에요. 즉 130달러 정도 됩니다. 남은 101일 동안 만기일은 9월 16일이니까 10월물 원유 선물 가격이 100에 도달하지 않으면 옵션 매도자는 130달러만큼 수익이에요. 무슨 말이냐? 100달러까지는 절대 어르지 않을 거라고 배팅하는 거예요. 옵션 매도 입장에서는. 그때 가격이 얼마였냐? 130달러였어. 그러면 처음에 내가 옵션 매수자한테 이 130달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 아무리 가격이 하락해도 선물이 하락하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130달러밖에 못 벌어. 손님께서 간단해. 처음부터 나는 이 130달러를 벌려고 들어간 거야. 내 의도대로 방향이 흘려주면 혹시 내 의도대로 선물이 안 움직여도 올라도 100달러만 안 되면 나는 130달러 버는 겁니다. 다른 계산은 필요 없어요. 선물이 더 내렸으니까, 돌랐으니까 다른 계산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130달러만 처음 받은 그 금액만 내 걸로 수익으로 취하는 거예요. 손님께서 단순합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물 가격이 급락해서 40달러가 되어도 처음 의도한 130달러만을 수익으로 취해요. 다른 거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내가 130달러 먹으려고 진입했기 때문에 이것에 만족하시면 됩니다. 여기 일부러 제가 원유 10월물 선물 1봉 차트를 하나 그려봤어요. 최근에 일강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지금 차트는 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한번 차트가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게 지금 5.2평선 20, 60 한 번도 지금 60을 살짝 밀렸고 깬 적이 없어요. 지금 원유가 너무 강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숙제일 수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한번 이걸 보고 분석해 보세요. 대체 어디까지 오를 것이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냐 지금 계속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인데 어디까지 오를까 다 아니라 어디까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또 혹시 하락한다면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옵션 매도하신 분들의 해야 할 분들의 숙제예요. 어디까지 상승할까?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100? 110? 90? 이런 식으로. 또 이게 70 잡고 50? 40? 30? 어디까지는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나름대로 이 평선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늘 시간이 있을 때 이 선물이 원유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옵션 매도자들은 늘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절 규칙이 단순하다. 이것은 나중에 또 한 섹터로 구분해서 설명할 겁니다. 처음 진입시 손절 원칙에 따라 진행하면 그만이다. 무슨 말이냐. 간략하게 설명하고 또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원유가 70달러야. 그런데 내가 80달러가 되지 않을 거라고 프리미엄 한 700달러를 받고 진입했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 오르면 갑자기 오르거나 꾸준하게 며칠 차이 오르면 이 80달러짜리도 이 옵션 가격도 오릅니다. 이게 200% 원칙이 뭐냐. 처음에 700달러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1,400달러가 되면 손절하는 거예요. 주식에 있어서 손절하듯이. 그 다음에 300% 원칙이 뭐냐. 3,7,2,1. 이게 2,100달러가 되면 손절하는 거예요. 좀 손실이 크겠죠. 그 다음에 행사가 원칙이라는 게 뭐냐. 이 80달러가 안 될 거라고 진입을 했는데 500, 700달러 받고서. 그런데 계속 올랐어요. 80달러가 됐어. 실제 선물이. 그러면 그때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은 클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서히 올랐어. 서서히. 그런데 만기가 며칠 안 남았어. 그런데 80달러가 거기까지 와. 그럼 오히려 손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급등했어. 곧바로 80달러가 왔다. 손실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 옵션 가격은 선물이 급등하느냐. 서서히 올라오느냐. 서서히 급락하느냐. 아니면 서서히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대응 원칙을 짜야 돼요. 손절 규칙. 그냥 처음 진입부터 고민해야 돼요. 나 200% 혹은 300% 행사가 정해놓고 진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대로 진행하면 돼요. 손절 규칙이 단순하다. 오늘 잠깐 이것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점 중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한다. 그다음에 손익 계산이 단순하다. 손절 규칙도 단순하다. 그런데 이 손절 규칙은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뒤에서 별도로 더 끄집을 낸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또 오늘 또 새로운 강의.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많아요. 그런데도 모든 게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단점도 있어요. 이 단점을 찾아야만 한다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수익을 취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첫 강의에서 시간은 옵션 매도자의 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을 취하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돼. 시간은 옵션 매도자의 편이다 말을 실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계속 원유 70입니다. 이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원유 현재 70달러인데 내가 3개월짜리 3개월 후에 100달러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130달러 정도 수익을 처음부터 받고 옵션 매도자한테 130달러 정도를 프리미엄을 바꿔서 진입했어요. 3개월 후에. 그런데 이 130달러를 벌려고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옵션 매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을 먹고 사는 게 옵션 매도자예요. 이걸 못 참으면 옵션 매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옵션 매도는 뭘 먹고 산다? 시간을 먹고 산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의도한 방향으로 선물의 가격이 크게 변동되었지만 옵션 매도자는 처음 의도한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취한다. 즉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옵션 매도 저는 매력으로 승화시키고 싶어요. 왜? 평생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 온유. 현재 70달러예요. 그런데 100달러가 안 될 거라고 진입했어. 3개월 후에. 그것도 얼마 받고? 130달러를 바꿔서. 3개월 동안 130달러 버는 거예요. 정말 미미하죠? 남들이 보면 웃어요. 그런데 진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진입하자마자 이게 급락해. 선물이 급락하면 70달러에서 급락하면 60달러, 50달러 급락했어. 그러면 이 130달러도 거의 10달러까지 와 있어요. 만약에 급락했으면 그냥 청산하면 돼. 청산하면. 그런데 이게 계속 이랬을 경우에 이게 무슨 말이냐. 전문가님 선물 매도를 했으면 70달러에서 60달러면 10포인트, 10,000달러입니다. 엄청난 투익이잖아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기껏해야 130달러 벌잖아요. 라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옵션 매도자의 승명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옵션 매도하면 안 됩니다. 옵션 매도는 시간과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 남들은 선물 매도해서 엄청나게 벌었다 하더라.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론상 손실은 옵션 매도는 무제한입니다. 이익은 아까 처음에 130달러 그것만 받을 수 있어요. 이론은 무제한. 그런데 지난 시간에 1강에서 설명했습니다.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철저한 손절 규칙을 지키면서 또 자금 관리 철저히 하면서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면 이건 분명히 극복 가능합니다.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옵션 매도도 100% 장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단점을 잇는데 이 단점 또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옵션 매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하느냐. 실패자 분명히 있어요. 과도한 욕심입니다. 과도한 진입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실패자입니다. 저도. 왜? 이것 때문에. 과도한 욕심 때문에. 과도한 진입 때문에. 누구든지 초보자도 옵션 매도하면 거의 몇 개월간 수익이 납니다. 제가 첫 강의에서 그랬습니다. 신봉사도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했어요. 그런데 수익이 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욕심을 부려요. 그다음에 과도한 진입을 해. 여기서부터 망가지는 겁니다. 이걸 제어할 수 없으면 옵션 매도하면 안 됩니다. 단언컨대 이걸 제어할 수 있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투자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옵션 매도에서 성공하려면. 지나치지 않는 적당한 수익을 바란다면 평생 할 수 있는 무대가 해외 옵션 매도 시장입니다. 노후 생활이 부족하지 않게끔 노력한다면 실현도 가능한 시장이 해외 옵션 매도 시장입니다.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랬을 때 그러면 전문가님 대체 수익률은 얼마나 바라봐야 됩니까? 질문이 들어와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1강에서 뭐라고 했어요? 옵션 매도는 다른 투자와 달리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한 데 했어요. 아까 원유가 70달러입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100달러는 되지 않을 거라고 배팅했을 때 얼마? 130달러 수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130달러 들어갈 때 벌기 위해서 얼마의 자금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게 증거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투자 자금에 비해서 얼마를 130달러 벌어요. 그러면 수익률이 몇 프로냐.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 어떤 투자도 은행이자나 정기예금이자나 아니면 채권 투자, 국채 같은 경우 말고는 채권도 수익률이 정해졌잖아요. 연 5%면 5%, 10%면 10% 그 외에는 수익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하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수적인 투자자, 그냥 연 20%, 30%. 실은 이거 결코 적은 거 아닙니다. 연 지금 제 주위에서 부동산 임대업하신 분들, 연 지금 4.5%면 만족한대요. 예전에는 좀 잘 될 때는 연 6%, 지금은 연 4.5%도 감사하답니다. 은행이자 1% 되는 건 몇 개 냈을까요? 거기다 세금 떼고. 보수적인 투자자도 연 20%. 더 줄인다. 연 10%도 적은 거 아닙니다. 연 10%도. 더 작을수록 리스크 관리는 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연 2, 3, 10%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가 좀 더 더 벌고 싶어. 중도 성향의 투자자. 연 30% 정도에서 50%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적극적이야. 그럴 때는 연 50%에서 100%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옵션 매도 시장이에요. 이 투자하신 분들은 좀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고 팔고도 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인구부터 좀 알아야 되고. 배팅도 과감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줄일 때는 확실히 줄여야 되고. 선졸 규칙을 확실히 지켜야 되고. 어떤 투자도 정리합니다. 이런 수익률 구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얼마나 벌지 모르니까. 그런데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고 진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연 20% 계획을 세웠어. 그럼 여기에 맞춰서 월 몇 프로 벌르면 됩니까? 계획 세우는 거예요. 내가 연 20% 목표 세웠다. 그러면 월 몇 프로? 1.8%? 7%?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나오겠네. 충분히. 그렇게 계획 세우는 거예요. 내가 월 년 50%야. 그럼 어떻게? 이거 월로 계산해요. 월로. 월 한 4%에서 4.1% 정도. 1, 2% 정도. 뭐야. 월로. 월로. 이렇게 계획 세우는 거예요. 모든 걸 계획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계획이 없이 옵션 매도하면 쉽지 않아요. 자기 자금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의 핵심은 손절과 자금 관리입니다. 손절 못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손절 규칙. 잠깐 설명했죠? 200% 원칙, 300% 원칙, 행사과 원칙. 보수적인 투자자는 200% 원칙 지키십시오. 초보자들은 무조건 200% 원칙 지키세요. 내가 좀 더 자신감 있어. 자금도 좀 넉넉해. 그러면 300% 원칙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행사과 원칙. 이건 정말 타짜들의 연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자금도 풍부하고 자금이 많으면 자금이 적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고 자금이 많으면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초보자들은 제가 권유하는 건 무조건 200% 원칙 지키십시오. 이거 지키지 못하면 옵션 매도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손절이. 아까 10만 원 먹으려고 들어갔어. 그런데 20만 원 됐어, 가격이. 그럼 손절하는 거예요. 내가 500달러, 1달러당 1,000원 잡으면 50만 원 벌려고 들어갔어. 그런데 가격이 내 의도가 반대대로 100만 원이 됐어. 200% 됐어.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하고 또 진입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손절하지 않고 끄응 가려면 잠도 안 와요. 손절하면 잠도 져라. 옵션 매도하는 이유가 평생 한다 그랬죠. 머리가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 폭탄을 안고 갈 수는 없어요. 폭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손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도 진입한 옵션의 가격이 다시 한 번 손절을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왜? 워낙 중요하니까. 매도 진입한 옵션의 가격이 2배가 되면 손절한다. 이게 200% 원칙이에요. 500달러 수익을 바라고 옵션 매도 진입했는데 옵션 가격이 1,000달러가 되었다. 그냥 과감히 손절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러면 승리해요. 이런 경우 반복되면. 여러 번에도 상관없어. 자금이 넉넉하니까. 이번에는 300% 원칙은 뭐냐. 간단해. 옵션 매도 진입한 가격이 3배가 되면 손절하는 거예요. 500달러 수익을 바라고 옵션 매도 진입했는데 옵션 가격이 1,500달러가 되었다. 손절하는 거예요. 좀 더 데미지는 크겠죠. 200% 원칙보다. 또 행사가 원칙. 행사가 원칙. 이건 기초 자산인 선물의 가격입니다. 옵션 가격 아니에요. 선물의 가격이 행사가에 도달하면 손절한다. 현재 원유 선물 가격이 67.88입니다. 9월물 푸드옵션 행사가 50을 내가 250달러 먹으려고 0.25에 진입했어요. 품매도입니다. 품매도. 그런데 원유 선물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50달러까지 왔어. 현재 원유 선물 가격이 67.88이야. 그런데 계속 하락해서 어디까지 50달러까지 왔어. 나는 50달러 안 될 거라고 품매도 진입했는데 원유 선물 가격이 50달러 오면 손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손실이냐 아니냐 그건 몰라요. 그때그때 남은 날짜와 또 급락도 천천히 내려왔느냐 천천히 왔느냐 아니면 급락해서 하락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손실 규모는 달라요. 또 이득일 수도 있어요. 며칠 안 남았을 때는. 그때 가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행사가 원칙은 좀 더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라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초보자들은 무조건 200% 원칙 지키십시오. 행사가. 여기 다시 한 번 나옵니다. 행사가 원칙은 고수들의 영역으로 남겨두십시오. 300% 원칙도 중수 이상의 영역으로 남겨두세요. 게임에서만 쓰잖아요. 중수 하수. 일반 평민들은 초보자예요. 그냥 두 말 말고 200% 원칙 지키면 됩니다. 이게 가장 마음이 편해. 손실이 나도 절반의 손실이 나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합니다. 손절로 원칙 못 지키는 분들은 옵션 매도하면 안 됩니다. 이걸 지키실 분만 옵션 매도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자금 관리입니다. 총 자금에 30에서 50%만 투입하는 거예요. 나머지 자금은 손절할 경우에 활용하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30% 정도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총 자금에 1억이 있다. 얼마? 한 3천만 원만 투입해서 10% 20% 수익을 내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초보자들은. 총 자금이 1억이라면 3천 5천 정도만 투입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적게는 3천 정도만 투입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자금 운영을 잘해야 해 옵션 매도에서 운영합니다. 1억이 있다고 해서 1억 다 진입해서 성공하면 엄청나게 수익이에요. 그런데 실패할 수 있잖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자금은 적게 투입하는 연습.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옵션 매도에 초기 적정 자본이 얼마냐. 제 책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자금은 평균적으로 5천에서 1억으로 시작하라고 권해요. 작게는 100만 원도 가능합니다. 국내하고는 달라요. 국내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옵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받아야 되지만. 그런데 해외에는 그런 자금 제한이 없어요. 교육 제한도 없고. 작게는 100만 원도 가능해요. 그런데 하지만 옵션 매도 특성상 자금이 많을수록 전략 펼치기가 수월해요. 이게 옵션 매도의 특징이에요. 기왕이면 옵션 매도 시작할 분들은 자금을 여유 있게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실은 오늘 이것까지 몇 개가 가능하려 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옵션 가능한 거래가 가능한 해외 옵션 정목 이 부분은 아마 다음 3강 때 진행할게요. 오늘 뭘 배웠습니까? 옵션 매도의 장점 중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한다. 프리미엄을 받고. 그다음 뭐야. 또 자금 관리 배웠습니다. 손절 규칙. 그다음에 손절 규칙이 뭐 있더라? 200% 원칙, 300% 원칙, 행사가 원칙이 있더라. 그런데 일반 초보자들은 뭐 하더라? 200% 원칙을 지켜라. 이거 지키지 못하면 옵션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지키실 분만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자금은 어떻게 시작하는 게 낫느냐. 또 투입 자금은 얼마가 좋느냐. 적정 초기 자본은 5천, 3천도 가능합니다. 3천 정도가 무난할 수도 있고 5천 혹은 1억.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전략 펼치기가 좋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 관리 면에서 얼마 정도 투입한다? 한 1억이 있다. 그러면 30% 정도만, 3천 정도만, 많게는 4천 정도만 투입해서 수익을 내는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해서 이 강을 마치게 되는데 항상 이게 옵션 매도가 미지의 영역이라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도 들어오셔서 그러면 제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시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주소가 이제 링크가 될 겁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 2강, 제 1강에 이어서 장점하고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실은 오늘 리스크 관리가 모든 옵션 매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들으면서 또 복습하시고 이걸 못 하면 해외 옵션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3강에는 좀 더 좋은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